여기 교전 같은데요? 아 교전이에요 교전! 아 여기 교전이네 당구름 님이 보이고 자자자자자 저기 어어어어 그렇죠 아니 근데 인원 자체는 지금 많아 보이지 않아 길태미 님 철기병을 노리 이건 아직 아닙니다 길태미 다시 아 이거 아니 자자자자임모자님이나 내가 지금 아 이쪽에 일단은 밀렸네 전면전 아닌 거 같고 거의 파티교전식으로 지금 한 거 같죠 이게 아마 텔포 지금 따라간거죠 나머지 길태미님 파티는 지금 대기하는 거고 자, 여기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둘이... 에이, 사자다리아가 시험봉인을 해제하고 익혀져납냐? 이것도 굉장히... 아, 페리츠님 일단 누웠죠, 누웠죠.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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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사실... 화력 지금 역할을 굉장히 좀 해주는 파티인데, 페리츠님 파티. 아, 여기... 주태민 님이 지금 저, 저, 여기서... 정글렸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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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가바나 님이 지금 박가리 하고 있고... 아, 정글렸고... 아, 박가리도 저, 사실... 아, 이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파티교진 식으로 페리츠님 파티가... 아, 이게... 이게 슈퍼 들어가니... 에, 별풍성 감독하고 성원감사입니다.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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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교진은 일단 불리하다고 우리가 알려져... 에이, 교정 결과인데도 일단은, 에...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일 것 같은데... 다른 쪽 교전에서... 일단 우세를 잡을 수 있는... 팔을 만들어 볼 생각일지요... 여기 있엄타 님하고 자자자자자자자... 밀집이 만져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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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도님 누르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아, 이쪽만... 어느 정도 이... 아, 이거 엄청... 이거 엄청 밀집되어 있어요 이쪽 지금 시전이 이쪽 배치가 많지가 않은데요 선봉대 밀에서 망하냐 위님 듣고 이쪽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이쪽이 일자형태로 밀집되어 있어요 강골토록님 듣고 아 이거 지금 아 이쪽이 지금 아 많은데요 많은데요 아 여기가 지금 밀리고 누워서 앉아서 이거는 지금 살빈님 이 파티까지 아 이거 버티는데 살빈님 빈질을 노리고 있고요 확신이님하고 아 이거 파신이님 아 펀치님 눈상 아 이거는 지금 아 후밑쪽서부터 지금 밀렸기 때문에 우측 지금 치고 가고 나머지 파티들은 좌측 전장으로 다 이동해요 중앙하고 아 이거 아 이쪽 파티는 직진이에요 직진해서 지금 이 델파족같이 되게 눌러들어 지금 가고 있고 여기 지금 아 불쌍님 파티가 지금 아 재미있어서 완전히 누웠는데 네 지금 자자자 이쪽 아까 그 밀은 파티들이 저 아침부터 전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지금 많이 왔죠 두검님 파티하고 아 이쪽에서요 이쪽 그리고 손상번호 시체겐님이 가만히 있진 않을텐데 아리그로스 아리그 힐이에요 힐 아들백 아여기 많이 withdraw 여기다 왔죠 여기쪽 저기쪽 charlake 천혜느님도 아 그러나 지금 부활 수습이 안 돼요 은혜 은혜님하고 여기다 눈 상태가 음 저기요 여기 tough 좌측 중립연합 버텨주면서 일단은 시간을 끌고 있는데 아 저쪽이 다 흥입 놓고 아 이거 좌측 부활이 빨리 안되는데 상인도님 박가리 그쵸 박가리를 지금 해서 시간을 최대한 끌고 아 부활이 지금 늦어요 아 흥노잼 님이 아 역시 일단은 굉장히 시간을 좀 끌어주려면 아무래도 둥부 캐릭 역할이 아 사실을 중요하긴 하.. 아 이 이거는 파콜 했어요 아 저쪽이 빨리 지금 어차피 텔퍼 쪽 바로와가지고 재합류할게 아니면 이거는 에 피쳐로 있는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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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는 뭐 지금 파콜했기 때문에 아 흥노잼 자자자 밀타를 쏴바라 에이 얌 에이 얌 아 역시 그래도 지금 교전을 하는데 찔러개구리님인데 아 여기 에이 사실 이쪽이 파코를 했는데도 따로 지금 에이 일단은 교전을 한번 해주는 거죠 음 음 니꺼는 뭐 일단 손봉대리 밀어모양이 나오겠나봐 아직 에 텔포 쪽 지금 교전하나요 뭐 교전을 하는데 밀어모양은 나온거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완전히 불이 붙었는데 진짜 에휴 아휴 텔포 교전까지 지금 이어지는데 에휴 시간은 지금 아휴 완전히 지금 아휴 완전히 지금 아휴 아휴 완전히 지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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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텔포 교전이에요 지금 뒤에 wahrscheinlich aunque 깃돈 오 그러 E così чтобы 계속 희자님은 좀 버프가 없냐 자 이몽님 노리고 있고 사바님은 망고젤리 힐러 일단은 노리고 있죠 언랑에 띄워놓고 자 쓰리쨍 예 쓰리쨍 민님 노리고 있고요 아 우리 딸님 자자자자자 되게 옹이소지 에잇 자자자자 죽을게 지금 텔포교전해서 죽게 해서 바로 합류하는 건데 사실은 상관없긴 한데 자자자자 아 이게 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 어 여기가 지금 에헤 자 이건 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요 아까 에 그 밀린 모양에서 텔포교전으로 좀 합류하려던 캐릭터를 일단 음 텔포쪽까지 지금 전진하면서 선봉레얼이 이런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 그 연장선을 하면서 그죠 아 지금 에 지금 붙은거 맞죠 어 아 여기요 에 에 뭐 무반인 에 이렇게 누구 있나요 이쪽에 이쪽에 아 이쪽 화면에 지금 안 떴나 누구 노리나요 에 여기요 에 페리츠님 이 파티 노리고 있네요 아 지금 이쪽 같은 태사자님 아 아 여기요 아 여기 아 넓게 퍼져 있어요 여기는 싸바님 아 여기요 이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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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증님 에 두근 어 여기요 밀집되어 있죠 지금 오케이 채권님 이렇게 이렇게 이 파티들 내가 치고 부모반님 페리츠님 뱅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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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인빈님도 아직은 부활수습이 안 돼 그렇 이거 이쪽은 좀 한 파티는 밀었고 여긴 이제 중앙중앙 대충 연합도 어 꽤 많죠 이거 그쵸 어 이거 그쵸 인원이 좀 저기 대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중립연합도 짜자자자자자 싸바님 쑤리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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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님 이팟티 썸타님 황논샘님 뭐예요 힅태민이 에이 펜서를 논이나요 이게 이게 안될 아닐텐데 아니 펜서 아니 힅태민님 아 이상한데 펜서가 왜 상인도님이 지금 논의 짜자자 오 이게 지금 콜트로 중정님 지우개 꿀잼님 하고요 황논잼님 힐포쪽 장挑تي 페리치님 파티가 청정님이네 홈노진님 내가 최고임님 어디있죠? 시방님 나름대로 전담했는데요 그러나 이쪽은 지금 선봉될 병력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여기요 여기 우측 좌측 특히 좌측 쪽에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쪽이 아니잖아요 이쪽이 지금 수습이 안됩니다 여기요 아 여기 지금 저쪽이 수습이 안됩니다 아 여기 볼까요 이쪽은 굉장히 치타님 아 치타님 어디로 달리죠? 치타 치타님이 여기 뭐 있나요 이쪽 여기 여기 뭐가 있죠? 한옥님 여기까지 지금 따로 굉장히 깊이 빠졌는데 여기 여기 아 자 그렇다면 이 파티 전부가 지금 중앙 갈텐데요 아 시간을 끊어요 그래도 그리고 아 또 겁나 시간을 한번 여기서 지금 이 정도 파티를 잡아 두면 눕도라도 괜찮은건데 아 이 파티가 이제 다 가는데 아 이거 지금 이 파티들이 가기 때문에 아 이쪽은 아 어떻게 이렇게 우측으로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아 아 여기 지금 이 파티 좀 치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좌측으로 빠지는 파티도 있구요 아 그래서 이제 좌측 지원하고 우측으로 여기를 한 파티를 다 아 밀생각인거죠 그 수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빈채로님 아 아 이거 지금 아팠죠 아 아 사넬린 노리고 있어요 이쪽 자 아 이쪽까지요 이젠 아 아 아 아 아 자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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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yağ 아 혹 아 제 아 ч 이게 지금 뭐 시바라 고객님 여기까지는 내 뒤쪽이 밀렸고요 이제는 직진하고 중앙으로 자 지금 길태민 저쪽 누구랑 교전하죠? 덕곰 남녀 바퀴 앞으로 손님 호빵님 어서 오십시오 착한 향기 페리치님은 페리치 자 자 길태민 내가 페리치님 푸바니 탕노잼님 싸바니 타겟 타겟이 안 돼 수리초 며 며 야냄 야냄 지금 완전히 아까처럼 비슷해요 텔포 가까이로 일단은 전장이 좀 바뀌었는데 전진 전진하겠죠 여기 전진하겠죠 여기 전진하죠 그래서 텔포 쪽까지 이렇게 조전범위를 좀 아 아 쩔쩔 사바님이 세워보 뒤쪽 뒤쪽 호슬드님이 나타났죠 에 혼자도 기습하는 분이 호슬드님 여기서 범계처럼 지금 치고 빠지고 이거를 좀 해서 탈포쪽 교전에 어떤 도움을 줄 생각인가요? 뒤쪽에서 흔들어서 얌 여기까지 자 양쪽 나눠졌어요 지금 아 다시 오죠 다시 와요 펀치님 다시 저희 파티 중립연합도 여기 그냥 계속 탈하면서 지금 여기 교전하고 있어요 아 아 이게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그리고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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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뭐 지금 중립연에 밀린 모양 펀봉도 여기 밀은 모양 나왔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